북한이 김일성 주석을 기리는 주체 연호 사용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대의 업적과 그늘에서 벗어나 김정은 국무위원장 자신을 독자적으로 우상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이태검 기자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각종 문서와 출판, 보도물, 우표 등에서 주체 연호를 사용해 왔습니다. 주체 연호는 김일성 주석의 출생 연도인 1912년을 주체 1년으로 하는 북한식 연도 표기법으로 김일성 주석 사망 3주기인 1997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12일자 북한 노동신문에서는 확인됐던 주체 연호가 13일자 노동신문에서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북한이 27년 동안 사용해온 주체 연호 사용을 중단한 것은 선대의 후광에 기대지 않겠다는 김 위원장의 의지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자신은 선대인 김일성과 김정익이 북한의 상징으로 됐던 주체 연호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자신만의 공화국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또 자신을 우상화하는데 이 주체 연호라는 게 어떻게 보면 더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한편 북한은 지난 12일 밤에 나온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와 지난 15일 조선인권연구협회 대변인 담화에서도 주체 연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